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이에요 오늘은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시작합니다 여기 일산돔인데요 장보고 오늘 피크닉을 즐길 거예요 저 왼쪽이가 혜지고요 오른쪽이 현이현이에요 왼쪽 오른쪽 둘 다 꺼 뭐지? 저기요 이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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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어 왜 진짜 맛있어 이거 살까? 아니 이거 11,000원이나요 근데? 정말 비싼 뭐지? 한번 끌어볼게요 111 PD 네 PD님 카메라 감독입니다 카메라 감독님 반가워요 우리가 산 거는 콩가루 무지 하나뿐 더 살 겁니다 더 살 겁니다 여긴 아니고 저 끝에 가야 될 거 같아 좋아 나 새우 나 새우초밥만 먹을게 그러면 그냥 새우초밥은 내꺼 다 먹어 그렇게 할 거면 사든가 야 아 뭐 사냐고요 이거 베개가 없어 예? 이거 산다고? 어 나 이거 집에 내꺼야 아 예 살까? 마사 냄새 진짜 좋아 완전 KFC 냄새 나는데 얼마에요? 얼마에요? 2마리에 마사 이거? 이거 맛있어 아직 좀 앙상한 나뭇가지들이지만 저쪽 건너편 가면 벚꽃 되게 많이 폈거든요 밥 먹고 이제 저쪽 가서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치킨 요거 요거 샐러드 요거는 파인애플 과자랑 음료수 물 등을 감고서 빗줄어 가는 너의 감싸줄 수 있는 표정 요거 ic 여기는 눈 부셔 여기는 뭐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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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와! 여기 엄청 좋아해요! 제가 살고 있는 일산은 참 좋은 곳입니다. 이렇게 포수도 있어요. 큰 날씨에 있는 강아지 희생의 장점 희생의 장점 희생의 장점 희생의 장점 희생의 장점 희생의 장점 해가 너무 멋져 오늘은 여기까지 희생의 장점 오늘은 다이아TV로 회의를 하러 갑니다 사람 요즘에 여길 많이 오네요 오늘은 어떤 회의를 할까요? 아 배고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리고 싶어요 네 작가님, PD님 안녕하세요 맛있어 얼굴 파란다 짜장면 좋죠? 짜장면 어디 짜장면 집이에요? 우정박 우정박? 사람 되게 많겠다 이 시간에 오늘은 가볍게 밥 먹으면서 회의하다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정박 우와 진짜 많다 여긴 맛있게 대만 짜장면이 짜장면 주로 짜장면이 많네 상암동 여기에서 우정박이 짜장면 줄 모르면 단척이래요 나 처음 와봐요 4월에 블랙데이가 있어서 좋죠 블랙데이 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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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찍으면 맛있어 이게 양념장이네 완전 맛있네 천파 네 묻었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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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아야지 땡다 이게 바로 대만 짜장 자, 먹읍시다 이거 완전 타이틈이다 맛있지? 진짜 맛있어 이게 이 짜장면이 고추기름이 좀 많이 들어갔나봐요 고추기름이 알싸한 맛이랑 청양고추 맛을 되게 많이 먹는 게 맛있어 왼손잡이다 네, 왼손잡이에요 근데 연필이나 이런 것도 오는다고 양손, 머릿속은 양손 저는 그것도가 진짜 완전 거짓말 머릿속은 양손 맛있지? 완전, 완전 먹다니 매운 게 좋은 거 같아요 여기 넣어 먹어도 되겠지? 왼쪽 반지 다 먹겠지? 항상 봐도 평상시 모습이 나오잖아요 맛있다 짬뽕국물 좀 달라고 했더니 한 대접을 주셨죠 이렇게 여기 면만 넣으면 짬뽕 아니겠습니까? 맞아 맞아 맛있다 우와, 너무 맛있다 짬려면 맛있어 아이스크림 짜장까지 이거 검은색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피디님 고생하시네 우리 피디님 대만 짜장 라면수스에 바비피디 대만 짜장 라면수스에 바비피디 뭐였지? 비엔나 소시지 이게 비엔나 커피래요 소시지랑 다르게 생겼네 아 진짜 부드럽다 나 이제 좀 노랑파랑 스프라이트된 그런 것도 vulnerability 오늘은 푸드 봄 소풍 포틀럭 파티 맞나요? 아니요요요요요요 자기들이 쌓은 음식을 가지고 이제 같이 먹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육볶음을 만들어 왔는데 맛있을지 모르겠네 와 서울숲도 되게 예쁘네요 잘 돼있어 우와 우와 푸드 크리에이터들 엄청 많구나 다들 각자 쌓은 음식을 나누고 있어요 와 장난이 아니구만 이거 올려야겠네 기다릴게요 이거 열심히 흔들어야겠네 아냐 아냐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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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으악 음 맛있다 이거 나두님이 만든 거 맞죠? 아니 진짜 나두님이 만든 거 이거 나두님이 만든 거 진짜 나두님이 만든 거 음 음 맛있네 이건 뉴 초밥 이건 뉴 초밥 이거 밥밥 뭐하냐 밥밥 밥밥 우와 나 이런 튀김초보는 또 처음이네 이거 잘 먹었어요 네 이거 잘 먹었어요 이거 잘 먹었어요 이거 잘 먹었어요 되게 신기하다 이거 되게 신기하다 내가 생각하는 튀김 보보로가 아니었어 그 그 호주가 나요 그냥 되게 많이 먹었어요 음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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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기는 연포불탕찜 낙지 전문점 여기 맥주 3개 콜라 하나 사이다 하나 소주 하나 소주 하나 하시 하시야 뭐지? 아 소주 소주 아 소주요? 처음처럼이요 소주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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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겠다 우와 하하하하 아 좀 마음 아프다 뭐지? 누구한테 부른 소리 하는 거 아니야 하하하하 잘 먹겠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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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이따 칼국수는 맛있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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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돕고 있는 숭백 아줌마 뭐지? 어머니! 예쁘게 볶아주세요! 고고고고!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아니, 오늘이 아니지 3일 내내 맛있게 잘 먹고 잘 놀았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 좋아요, 구독!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찐이에요! 오늘은 오늘은 첫 번째 팬미팅을 신이랑 저와 함께해 보려 갑니다! 시작!